안녕하세요 선쇼입니다. 스마트홈 시연 영상에서 스마트싱스 앱으로 현관문을 여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샤오미 스마트 리모컨을 통해서 설정을 한 거고요. 이번 영상은 현관문을 휴대폰 앱으로 여는 방법이랑 스마트 리모컨 리뷰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설정한 방법은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단하지만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방법이고요. 현관문 여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집층수 가까이 왔을 때 스마트싱스 앱을 켜서 버튼을 눌러줘요. 그리고 내려서 현관문 앞에 가면 이렇게 문이 열려있어요. 이게 스마트 리모컨인데요. 이 스마트 리모컨을 작년 1월에 샀으니까 현관문을 앱으로 열어서 사용한지는 1년 반쯤 됐어요. 요즘에는 도어락 모델에 따라서 지문 인식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태그가 가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휴대폰으로 태그해서 사용을 하다가 설정을 해봤는데 저는 의외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현관문을 휴대폰 앱으로 여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어락을 스마트싱스에 연동이 되는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일부 삼성 SDS 도어락 중에서 지급이 모듈을 달면 스마트싱스에 연동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모듈을 달 수 있는 도어락이면 도어락에 지급이 모듈을 장착하고 스마트싱스에 연결하면 되는데 모듈이 지급이 형식이라서 직구에서 스마트싱스를 쓰고 계신다면 북미형 모듈을 연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월패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인데 이건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방 TV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주방 TV 리모컨을 통해서 현관문이 열리는지 테스트해보고 되면 이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리모컨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에요. 스마트 리모컨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주방에 이렇게 TV가 있는데 리모컨이 있어요. 이걸로 문이 열리는데 한번 해볼게요. 리모컨에서 현관을 누르고 문 열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월패드도 켜지면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렸고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문이 열리는 집이 있는데 저희는 두 번 눌러야 문이 열리고 이 리모컨으로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저희 집은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딜레이는 집중수 닿아갈 때 눌러주면 바로 문을 열 수 있어서 짐이 있을 때는 이런 약간의 딜레이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앱으로 문 열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딜레이가 너무 길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 딜레이는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리모컨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리모컨을 눌러서 뭔가를 작동시키잖아요. 이걸 그냥 스마트 리모컨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 적외선 리모컨의 신호를 스마트 리모컨이 대신 보내주는 건데 모든 리모컨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적외선 방식의 리모컨은 거의 되기는 하는데 주파수 범위도 맞아야 돼요. 내가 리모컨을 눌렀을 때 나가는 신호를 스마트 리모컨의 가상 버튼에 학습시키는 거고요. 그 가상 버튼을 누르면 내가 리모컨을 누른 것처럼 스마트 리모컨이 이 신호를 대신 쏴주는 원리입니다. 이 주방 TV 리모컨의 현관 버튼 누르고 문 열린 버튼 누르는 걸 샤오미 리모컨에 학습을 시켰고 스마트 싱스의 가상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현관, 문 열린 이게 되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걸 미움 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스마트 싱스 앱에서 작동되게 했어요. 샤오미 리모컨을 미 커넥터로 스마트 싱스랑 연동을 하면 됩니다. 저는 메인 허브를 스마트 싱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스마트 싱스 앱에서 제어를 하려면 스마트 싱스 허브랑 샤오미 리모컨 그리고 스마트 싱스에 샤오미 리모컨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미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싱스에 연결하지 않고 바로 미움 앱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샤오미 리모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마 설정에서 지역을 중국으로 설정해야만 미움 앱에서 제어가 가능할 거예요. 저는 현관문은 미움에 연결하지 않아서 미움에서만 제어하실 분들은 이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리모컨이 있으면 이제 현관문뿐만 아니라 스마트 리모컨에 학습을 시켰을 때 작동이 되는 가전들은 와이파이 기능이 없는 가전도 IoT 가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예전에 산 오래된 에어컨이라도 스마트 리모컨에 등록만 잘 되면 밖에서 앱으로 켜고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스마트 리모컨이 이 적외선 신호를 대신 쏴주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리모컨의 위치는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저희 집은 주방 TV 쪽으로 신호를 보내야 돼서 이렇게 거실 가운데 소파 뒤쪽에 뒀어요. 저는 샤오미 리모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개만 등록을 해놨어요. 하나는 현관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오래된 빔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샤오미 리모컨에 등록을 해서 스마트 싱스 앱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놨고요. 제가 하려고 하다가 샤오미 리모컨에 등록이 안 돼서 못한 실패 사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빔 스크린을 전동 스크린으로 달았는데 왜 전동으로 했냐면 빔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공급되고 빔의 파워도 켜지고 그래서 이제 화면이 나오면서 스크린이 내려오는 자동화를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전동 스크린이 등록이 안 돼서 실패했고요. 또 하나는 전동 침대를 쓰고 있는데 보통 자기 전에 제로지 모드에 잠깐 있다가 플랫모드로 하고 자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침실의 불이 꺼지고 제로지 모드가 되면서 침대 전등이 켜지고 30분 뒤에 플랫모드 되면서 모든 전등이 다 꺼지게 이런 자동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전동 침대가 등록이 안 돼서 실패했어요. 이게 전동 스크린 리모컨이고요. 이게 템퍼 리모컨인데 둘 다 등록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경우가 리모컨 방식이 다르거나 주파수 범위가 벗어나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생긴 것부터도 약간 등록이 안 되게 생기긴 했네.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적외선 리모컨의 정석처럼 생긴 이런 가전들은 아마 대부분 등록이 될 것 같고요. 샤오미 리모컨 말고 작동 범위가 넓은 리모컨을 찾아보면 될 것도 같은데 지금은 일단 굳이 안 하고 있어요. 도어락을 활용한 첫 번째 방법이 제일 깔끔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어락을 교체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고요. 혹시 저희 집처럼 주방 TV로 현관문 제어가 된다면 스마트 리모컨 사기 전에 주방 TV 리모컨으로 문이 열리는지 테스트해보고 된다면 샤오미 리모컨이나 다른 스마트 리모컨 사서 연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어락을 어차피 교체해야 된다면 해당되는 모델을 구매하면 되니까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다가가면 문이 열리게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건 불안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누르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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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